이 퀘스트 영상은 전혀 교육적 영상이 아님을 밝혀둡니다. 제가 웬만하면 교육적 메시지를 집어넣으려고 노력하지만 이건 그렇지 않아요. 그냥 가볍게 보세요. 가볍게. 아니 저도 인생네컷 찍을 줄 알거든요. 이 얘기를 이제 왜 했냐면 야 나이를 먹어가면서 유행은 돌고 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저 고등학교랑 대학교 때 진짜 광풍이 불었었던 게 이 스티커 사진이었어요. 아마 우리 피디님이나 저랑 거의 비슷한 그런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런 거 했어. 찍어가지고 막 가위로 잘라가지고 옆에 사진까지 함께 잘라면 졸라 욕먹고 그랬단 말이야. 그러니까 나이를 근데 먹어가면서 이걸 찍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. 이런 시간도.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난 너네들하고 진짜 인생네컷 한번 찍고 싶다.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. 그러다가 얼마 안 됐어요. 한 번 몇 주 전에 제 노트북 컴퓨터에 정리를 좀 하던 파일 정리를 하던 중에 마치 내가 인생네컷에서 나 혼자 찍은 것 같은 프로필 사진 있지. 프로필 사진 나 찍었던 거. 고놈의 번외편 몇 개가 이렇게 폴더 안에 있더라고. 제가 프로필 사진 이렇게 몇 년마다 한 번씩 찍으면 한 수백 장이 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골라. 홈페이지에 올릴 용도로 골라. 근데 이제 그게 탈락한 몇 가지가 좀 있단 말이야. 근데 이거를 우리 조교 현장조교 우리 유진이 사랑한다. 유진아 현장분들은 누군지 알죠. 이 친구가 이런 걸 좀 또 예쁘게 또 만들어줬다. 또 그래서 그냥 지금의 내가 인생네컷을 찍으면 어떤 느낌일까.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프로필 촬영했을 때 그 비하인드 사진 몇 가지를 그냥 같이 좀 보고 그냥 평가나 좀 하려고. 아니 전국 김지영 그리기 대회 자랑 이건 이 다음에 또 찍을 거예요. 지금 너무 많이 그림이 들어와서 제가 웬만하면 다 실크시켜주려고 올해는 선별도 없이 그냥 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일단 나도 한 번 좀 보자. 내가 어떤지. 자 그래서 우리 조교회가 유진이가 인생 V컷 V컷 이렇게 해놓은 거야. 아마 이렇게 찍지 않을까. 그래서 재밌게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. 그냥 이런 거 또 올리면은 여러분들도 그림으로 또 올릴 것 같은데. 아 이런 거 근데 홈페이지에 이런 거 좋지 않아? 아 메가스터디 형님들 이게 좀 조금 좀 바꾸십시다. 이런 인간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. 네 저희 약간 좀 즐겁게 사는 편이잖아요. 아 근데 사진 잘 나오지 않았네 얘들아. 단점이 뭐냐면 제가 키는 좀 큰 편에 속하는데 손가락이 짧아.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떡볶이라 그랬다니까 얘들이. 손가락이 그냥 쌀떡볶이 같대. 밀떡볶이. 이런 사진도 있었는데 이거 탈락됐습니다. 아 좋네. 치아 고른 거 봐. 아 이건 약간 좀 김영철 닮은 게 좀 드는데요. 아 이게 늙었나봐. 목주름 봐. 알튼요. 이런 게 메가스터디 대문에 걸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. 번창하지 않을까 나도. 아 그래요. 진짜 눈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좀 지저분하게 생기긴 했네. 그래요. 아까는 좀 비슷비슷하죠. 그렇죠. 넘어가겠습니다. 아 그러니까 이런. 이런 게. 이건 제가 현상에서 가끔 하는 짓인데. 놀릴 때. 이런 걸로 좀 우리 우리도 약간 좀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자니까요. 지금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. 우리 그분들. 네. 이런 느낌이죠. 아 괜찮은데. 교재 넣을까 교재. 올인원 첫 페이지에 넣을까. 이렇게 V 이렇게 해가지고. V 딱 좋네 여기. 그러면 못 사겠지. 그치. 공부를 할 수가 없겠죠. 잘릴만 하죠. 그렇죠. 네. 이거는 좀. 좀 더럽다.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. 이걸 선택했다라는 나 자신도 진짜 웃기는 거고. 그래요. 나름 멋있게 해보려고. 이거 그때 촬영기사 형님이. 촬영 이게 촬영해주신 분이. 뭐 이렇게 하래 이렇게. 뭐 이런 거 있지 너네. 근데 이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. 그래서 촬영기사 형님한테 제 마음대로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? 해가지고 막 노래 부르면서 막 했는데. 이게 너무 과하네요. 야 콧구멍 보소 이거. 아이고야. 뭐 하는 짓일까. 하여튼.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기억이 나는데. 뭔가 이렇게 탁 하네. 이렇게 탁. 근데 뭔가 이렇게 재미가 없는 거야. 이런 느낌. 약간 농촌 같은 느낌을 하려 했는데. 아 이 얼굴이. 야 애가. 아. 이렇게 눌러놨니 이렇게. 뭐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요. 아유. 다음다. 아유. 다음. 뭔지 알겠지. 이게 약간. 하이식을 띄워놓을 수가 없네. 약간 좀. 뭐라 그러지. 매니쉬하다고 해야 되나. 약간 좀 어떤 과격하고 어떤 남성적 느낌이 좀 나게 좀 해봐라. 라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했는데. 아유. 아유. 아우. 안되겠다. 이게 안되겠다. 어. 이런 건 괜찮지 않나. 이런 건. 다리가 좀 짧아 보이긴 하지만. 벨트가 이렇게 나와 있네. 이런 느낌 들이셨고. 거의 끝나갔네. 이거 똑같은 거고. 아. 이 정도였어요. 어때요 여러분.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. 전 여러분들과 인생 레커를 한번 좀 찍어보고 싶습니다. 뭐 어디 홍대 뭐 이런 데 좀 젊은이들 거래 가가지고 말이야. 어. 힙한 데도 좀 가고. 같이 이렇게 탁 해가지고. 이런 거 좀 하고. 얼마나 좋을까. 그런 날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. 무슨 무슨 뭐. 팬미팅. 이런 것까지 원하지도 않아. 그냥. 아. 어떤 이렇게 좀. 뭔가 좀. 어떤 모임이 좀 이렇게 있으면. 뭐 이렇게 제가 그토록 목말라 하는. 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. 이 정캐스트의 노래가 삐이 처리됐잖아. 어쩔 수 없었거든. 여기 매니쉬하자드 회사도 좀 생각을 했죠. 하지만 그런 데 가면은 뭐. 막 부를 수 있지 뭐. 그럼 뭐 만남과. 내가 쏜다. 내가 쏘겠지요 설마. 아.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. 자. 마무리하겠습니다. 빠르게 마무리할게요. 음. 야 이거. 어. 어. 야 이거 좋은데. 어. 아. 이건 안 맞아. 안 맞아. 아. 이것도 안 맞아. 뭐야. 어. 이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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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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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. 더러워. 아. 진짜 더러워. 음. 네. 보입니다. 여러분은 뭐가 좋으세요. 김지영이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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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지영이었습니다.